나랑 결혼해 줄래? 상반들만 결혼해 줄게 박장희 박장희입니다 당시 조합 박수 박수 그대는 그대의 인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을 그 누워도 제게 안 되지 박수 박수 우리가 만난이지 항상은 해피아 오라지 아아 골반같은 그대의 사랑에 내 인생이 많잖아 니가 와도 좋아 그대의 사랑에서 그대의 사랑으로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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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사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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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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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 정말 둘이서 마주 보고 이렇게 눈짓 하면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참 복이 좋지요 근데 두 분은 어떤 상 dir이 어떻게 다져보겠을까 노래자랑 나고 상을 받아오면 결혼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. 집에 나오면, 집에 나오면 결혼 전학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마음이 없으면 왜 나오겠어요, 그렇죠? 앞으로 전에 신랑감이 아직은 시골 안 올랐으니까 신부로 맞아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저 예비 신부께서는 어떠신가? 이제 팁이 나왔으니까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. 어, 그렇죠, 맞아요. 이게 말이에요, 뭐 결혼식이라고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. 놀이들아 나와서 오면 돼, 그렇죠? 그 이 자리에 오신 여러 학객들도 다 승낙하시죠? 그런데 증인이십니다. 자, 오늘 당릉에 계신 여러 증인들을 모신 가운데 두 분의 결혼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승회 주례님 좀 나오시오. 저쪽에서 두 번째 앉은 분이 주례 보시는 분입니다. 한 번 주례 오실 때 6천 원씩이야. 나오시지. 뭐 이렇게 돼서 신부 신랑에게 장례에 어떤 놈의 말씀을 주시지 박수 주시오. 네. 자, 여기 저 앞다리 구만리 같은 청춘 남녀가 주례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섰습니다. 한말씀 좀 해주시죠. 잘 먹고 애기 풍풍 잘 낳으시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사십시오. 잘 사십시오. 감사합니다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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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라고 하면 그래. 아니, 거기서 잘 사는 것밖에 할 말도 없을 거예요. 아니, 나 이렇게 빠리빨리 싱각하되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서로가 하나 돼서 잘 살라고 그러지. 그래도 손꼬랑은 잘 들어오나고 조금 잘해 또 어쨌든 귀담아 들으시고 그 한마디가 천둥 같은 거 아니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자 두 분 발자 뛰시고 네 행진이 있겠습니다. 넓게 돌고 없어 약속했으니까. 자 행진. 저 주배가 들어가고 향진이 녹췄다이. 오요. 바다다다. 오 저 저 지나가자. 네 이제 다시 또 건강하게 풍풍 잘 놨고 돌걸이 쾅쾅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.